자 두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번째 썰 우리 돼지고기님 고민사연입니다. 이번에도 고민사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돼지고기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 사연 바로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절 24살입니다. 군 전역하고 나서 나태해질까봐 알바 자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단기간으로 알바하는 자리는 없어서 집에서 자격증 공부할 겸 같이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생산지 두 곳 공무설비 한 곳 워드 원서를 넣었는데 모두 서류는 합격했고 면접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모두 면접에서 떨어져서 적지 않게 많이 당황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고절에 회사 경력이 없다는 점과 자차가 없다는 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이어트도 해서 고도비만을 벗어난 탓에 더 이상 면접에서 몸무게가 많다는 지적을 받지 않아서 좋긴 했지만요. 그리고 어느 순간 청년 위주로 채용을 한다고 해서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에서 자동화 기지의 유지 보수라는 업무를 신규 채용한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청년 위주로 채용한다고 하고 신입도 지원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동안 면접에서 떨어진 탓에 자존감도 약해지고 해서 혹시 되겠나라는 심정으로 원서를 썼었는데 서류도 합격하고 실제로 면접도 받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최종 합격했다고 하시면서 아직 경력이 없으니까 생산보조 일을 하면서 공장 분위기를 어느 정도 익히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자동화 설비 열부를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 지인에게도 여쭤보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계속 생산짓만 시킬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라고 조언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단점은 그 회사가 저랑 지역이 벌어서 기숙사를 이용해야 하고 초봉이라서 그런지 주 5일에 월급 240밖에 받지 못하지만 교육비도 지원해 주시고 청년 혜택, 내일 채용 공제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경력도 쌓고 기사 자격증도 따면서 나름대로 경력력을 키워볼까 합니다. 그리고 야간 전문대 대 사이버대학 4년제 기계과를 추후에 가려고 하는데 현장기계 공무 설비지계는 어느 대학이 더 나은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좀 큰 회사에서는 초대제를 선호하는데 4년제 사이버대도 인식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경력을 싸우면서 다닐 예정이니까요. 굉장히 길게 적으셨네요.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직장을 한군도 합격하니까 월급이 작아 보였습니다. 제가 안심해 보이죠. 야이 한심한 놈아! 라고 마음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야이 한심한 놈아! 네. 주 5일에 240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건데 그런 돈만이 주는 생산직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스스로 생각도 했었습니다. 어차피 생산 공무 모두 기계 계열이니까요. 근데 주야 2교대이고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나면 진짜 생산직은 일하는 만큼 정직하게 돈을 벌고 야간 근무에 특근까지 뛰니까 추가 수당이 붙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생산직이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직무가 경력이 인정이 되느냐 공장 경험을 많이 해봐서 어느 정도 인정은 해주겠지만 공무나 설비 같은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경력 인정이 되는지도 불분명하고요. 더구나 공무일을 하면 돈은 적게 벌더라도 기사 자격증은 준비할 수 있지만 생산직 하면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한다고 해도 많이 힘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취업을 하면 자격증 공부도 하겠지만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보장되어야 하고 더구나 나중에는 자의도 잡아야 하는데 집 사는 것과 차 사는 것도 생각해보니 돈이 꽤나 많이 들어서 지금 적게 돈을 모으면 나중에 이런 것들을 장만할 수 있는지 사실 걱정도 많이 됩니다. 붕어 형님이 힘들면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걱정이 앞서서 그런지 현실적으로도 확 다가와서 조급해지긴 합니다. 아 그리고 담당하게 될 업무는 이렇습니다. 기회 공무는 생산 물품은 제가 배우던 것과는 다르지만 그 물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 기계를 다루기 때문에 전기 플러스 기계 분야가 되겠고 주로 매니플레이터, 벨트 컨베이어, 팔레타이징 로봇, 전기 배전반과 가스 서비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주간 5일, 토요일 격주 근무의 연봉 2,880이며 생산직은 CNC 가공으로 제가 공부하던 분야와 일치하지만 양산 물품을 단순하게 반복 제조하게 됩니다. 주의와 이교대 연봉은 3,4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사연을 정말 빼곡뺄곡 적으셨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소기업이 합격을 했다는 거잖아요. 합격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 담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담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영어로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영어로 영어로 좀 영어로 좀 얘기해도 될까요? 굉장히 유명한 융구가 있습니다. 간단한 영어 그냥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Just do it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나이키 모르는 사람 없죠? 이 광고 정말 많이 봤죠? 설마 이거 모르면 간첩이지. 예 이거 모르면 간첩이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 해봐! 한국말로 하면 일단 해보세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것저것 대지 말고 일단 해봐요. 해보기 전에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해보기 전에 왜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해요?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좀 이게 공통점인 것 같아. 그 앞전의 사연도 그렇고 그 전에 사연도 그렇고 약간 20대 초반 사연들의 공통점이 뭐냐? 뭐 하기 전에 생각이 우주게 많아요. 생각할 계획이 굉장히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 가가지고 적응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요? 일을 어떻게 배울지 현장 사람들은 어떻게 좀 비일을 맞출지 생활을 어떻게 할지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하지도 않았는데 뭐 돈 얼마 하면 뭐 배우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일단 다니면 되잖아. 일단 해보면 되잖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일단 합격했으니까 일단 다녀보세요. 막상 해보면 막상 일병원은 정신없어요. 일병원은 전부 정신없어. 땀 삐지삐지 날 거예요. 머리가 터질 거예요. 일병원 것만 하더라도. 아니 해복이 들어도 무슨 생각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썰에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단순한 게 뭡니까? 일단 합격했으니까 다니면 되잖아요. 다니고 기숙사 생활하면 되잖아. 하면 돼요. 옛날에 우리 보면 옛날에 왜 옛날에 왜 회사 같은 데 가면 가운데로 하면 된다고 왜 빨간 그 북글씨로 적어놓은 거 있잖아. 아 정말 단순합니다. 하면 돼요. 그냥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결정하면 돼.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아니 너무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그리고 두 가지 내가 해줄게. 두 개 고절 수준의 이 정도 대우면 나쁘지 않습니다. 고절 수준의 고절 수준의 고절이잖아요. 사회에서 솔직히 고절이 받는 데요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다들 전조로 가는 거고 생산직이나 공부 같은 경우도 고절이 뽑힌 사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절 같은 경우엔 딸 수 있는 자격증이 기능사 쪽이잖아요. 기능사. 현장 경력을 쌓아야 산업기사나 뭐 이런 거 도전할 수 있는데 단순 고절로 나오면 기능사 자격증이 전부잖아요. 막상 뽑는 데 같은 게 보면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요구하잖아요. 그 조건을 못 채우지 않습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은 경우에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나를 내가 돈이 처부 아닙니까? 아무 어떤 경력이 없잖아. 이 분야에 경력이 없는데 날 써주겠다. 나쁘지 않아요. 일단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 5일에 주 5일 주간근무에 240이라고 했죠. 240만원 거기다가 기숙사도 제공해준다고 했잖아. 거기다가 내일 채용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단순 240만원처럼 보이겠지만 240만원이 아닌 게 내일 채용공제 님이 300만원 넣고 나중에 얼마 받으면 1600만원 받을 수 있죠. 회사가 300만원 맞나? 300만원 내가 2년 동안 넣으면 나중에 1600만원 돌려받는 거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궁금한 게 이거예요. 기본금분만 해가지고 기본금분만 기본금분만 채워가지고 240인지 아니면 잔업이 포함되어 240인지 이거 따라야 돼. 기본금분만 240이면 꽤 많은 돈입니다. 꽤 많은 돈이에요. 거기다가 내일 채용공제도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300 투자하면 나중에 1200만원 돌려받을 수 1300만원 이럴 수 있잖아요. 따로라고요?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네요. 그럼 240에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달에 평달에 250 이상 기다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숙사까지 제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돈 나갈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기숙사까지 내가 회사에 기숙사에 제공해가지고 물론 기숙사는 힘들어요. 힘들긴 하겠지만 돈이 굳잖아요. 다른 데 돈 나갈 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쪽에서도 이것보다 급여가 안 좋고 기숙사 제공도 안 되고 내일 채용공제 안 적용되는 데도 있어요. 내일 채용공제를 뭐 마냥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회생활 처음 할 때 말고는 못 써먹어요. 1인 1실력 그럼 가야죠. 굉장히 좋은 조건이네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이네요. 만약에 회사에서 월세를 내주는지 아니면 본인 내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본인 내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야. 일단 다녀보세요. 다니고 나서 일단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다니면서 적응하는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냥 여기 그러니까 여기 하면서 뭐 문화시설이 어떤 게 편의시설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식당이 어디 있는지 어디 회사랑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회사에서 기숙사까지 거리가 있는데 만약에 출퇴근이 가능하면 요즘에 킥보드도 있잖아요. 자동차는 나중에 사시고 돈 모을 거면 돈을 모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만약에 집이 잘 사는 게 아니면 자동차는 나중에 사요. 자동차는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다. 집에서 차 사는데 보태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냥 나중에 사요. 나중에 나중에 사도 돼요. 일단은 아마 기숙사도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마 기숙사가 있어요. 동선값도 파악해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출퇴근할지 자전거 한 대 있으면 되겠네. 자전거 그런 거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거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 거 그러니까 너무 목표를 복잡하게 잡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걸어가서 되고 기숙사가 있다고 하지만 일단 이건 이미 생활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가가지고 거기서 로테이션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듣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거기 생활하고 겪어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겪고 나서 사람 생각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막상 기숙사 생활하면 예를 들어서 온수가 잘 안 나온다. 변기에 물 안 내려간다.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방음이 전혀 안 된다. 도배가 다 포기졌다. 보일러 고장났다. 이런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맞죠? 이거는 근데 생활해봐야 알 수 있잖아요. 생활해봐야. 막상 걸어가도 된다고 했는데 진짜 걸어가니까 한 40분 걸리더라. 그럼 걸어가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단순히. 이거는 그러니까 님이 한번 겪어보고 나서 한 두 달인가 세 달인가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존이 실버니 어떠세요? 맞아요. 생각으로는 생각밖에 못 얻습니다. 생각밖에 못 얻어요. 그러니까 님은 생각이 엄청 많은 거예요. 뭔가 해보기도 전에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왜냐? 실제 일이라는 거는 생각처럼 안 따라요. 그냥 안 따르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안 따라요. 그러면 사람이 실망을 엄청 많이 하게 돼. 사실 실망할 거 별로 없거든요. 원래 생각했던 거 생각대로 잘 안 따라요. 현실적으로 안 가. 다들 아시죠? 여러분. 인생이 왜 어렵습니까? 사는 게 어렵나요?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대로 안 사는 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이렇고 저렇고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막 내 계산대로 안 따라서잖아요. 다 어긋나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실망을 해버려요. 본인 자신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나가봤을 때는 약간은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냐 하면 너무 하기 전에 뭔가 이것저것 많이 따져요. 따지는 건 좋은 습관이야. 따지는 건 좋은데 나중에 겪으면서 알게 돼 사실까지 그것도 미리 미리 생각을 한다. 미리 생각하고 미리 고민하고 미리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 뭐 급여 근무시간 복지 이런 건 눈에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분명히 따질 수 있는 건데 눈에 안 보인 것도 많잖아요. 회사 생활이라든지 실제 건의라든지 기숙사 다른 시설이라든지 뭐 식당 같은 거 실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정말 이래서 돌아봐야 하루하루 이렇게 견뎌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미리 계산을 해버려요. 계산이 안 되지 그게 생각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단순하게 일단은 단순하게 내가 여기 합격했을 테니까 일단 다녀보자. 어떻게든 적응하자. 첫 회사니까 힘들어도 참고 적응하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너무 이것저것 많이 머릿속에 짊어지는 것도 안 좋아요. 이거는 뭐 돼지고기님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동구는 맞아요. 근데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것까지 생각을 한단 말이야.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내가 생각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마저 생각을 해서 머릿속에 공간이 없어요. 이게 뭔가 마음이 열을 둘만 머릿속에 공간이 없어. 항상 머리 꽉 차 있어요. 화산처럼. 강장 공장기 먹으세요. 명절 다들 잘 보냈습니까? 꽉 차 있다 보니까 뭔가 항상 기분이 안 좋고 항상 뭔가 안 좋게 생각하고 항상 뭔가 불안하고 그렇다만 초조하고 복잡하게 만들다 보일 생각을. 뭐 그게 뭐 돼지고기님이 뭔가 나쁘다 그건 아니에요. 본인이 뭔가 문제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좀 고쳐나가야 되죠. 이런 거를 그런 걸 안 하더라도 뭐 이 세상 사기가 팍팍한 건 사실이니까 자 네 번째로 뭐냐 하면 내가 장담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장담합니다. 님 저 계획해놓은 거 실행에 못 옮길 거예요. 이런 피곤해서 피곤하고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공부면 회식 많을 거예요. 술자리 많을 거야. 꼭 회식이 아니더라도 원래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이 술을 많이 먹어요. 술을 많이 먹어. 두세 번 술 먹는단 말이에요. 술 빠질 수도 없고 그럼 먹다 보면 집에 가면 예시해요. 아니면 네 기숙사에 있다고 했죠. 기숙사가 중소기업 기숙사가 안 좋은 게 있어. 뭐가 안 좋은지 아세요? 네 혼자 생활하는 것 같죠? 근데 막상 직원들이 술 먹고 집에 가서 이제 퇴근하기 힘들죠. 그러면 기숙사에 자고 출근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아파트라고 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난 그게 염려가 되는 게 아파트라고 했죠. 아파트가 혼자 사기 너무 넓은 공간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 그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대체로 아파트를 준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혼자 써라? 혼자 쓴다. 그게 아니라 막상 이제 직원들끼리 술판 버리고 막 안주 같은 거 사가지고 술판 버려가지고 어? 거기서 막 자고 한다. 술 냄새 풍기고 특히 님이 공무라고 했잖아. 공무 하실 분들 중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왠지 아세요? 일이 힘들거든. 일이 힘들고 고대다 보니까 그분들이 낙이라는 게 일 끝나고 나서 치맥 먹거나 어? 치맥 먹거나 아니면 고기 먹는다거나 곱창 먹고 술 먹고 이게 낙이거든요. 그것도 각오하셔야 돼. 이거 예상 범위는 안 넣었죠. 이거 예상 범위 안 넣었죠. 돼지고기는. 난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님이 나에게 일하시게 되면 이것 때문에 분명히 충돌이 발생한다고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나중에 나한테 고민사인 또 하나 들고 올 수 있대. 그거 그냥 나는 혼자 쓴다고 아파트 산다고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직원들이 새 생활도 없고요. 맨날 와가지고 술판 버리고 맨날 뭐 나보고 어? 뒤치다거리 시키고 짬식 짬식 시키고 와가지고 맨날 자자고 어?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앞전에 그런 걸로 저한테 고민사인 들고 온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도 이 경험담이기 때문에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기계 마시고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이 술을 많이 가까이 왜냐하면 일이 힘드니까 태거나 술 먹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메로나 때문에 어디 가서 뭐 단체로 못 모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집안에서 사람 모인 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집안에서 뭐 단체 모인 뭐 가게 같은 곳이야 뭐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하지만 숙소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숙소에 들어가서 먹겠다는데 어떻게 말릴 수가 없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지금 메로나 때문에 영업하는 데도 없고 사람 모이면 안 되니까 더 그 이제 기숙사 가가지고 술 먹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숙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만남의 광장 만남의 광장 뒤풀이 장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 저 군문문묵 여행원 다니면서 자격증 공부해서 삼사기 따스는데 그러는데 아니 군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군대 여러분 하루 종일 일시킵니까? 하루 왠종일 시켜요?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군대가 자율시간이 많아요. 군대가 자율시간이 많아. 군대 하루 왠종일 일 못 시키잖아. 내가 제 친구가 부사관 상사인데 물어보면 알거든요. 요즘 사병들이 일 안 시킨대요. 예로나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일 못 시킨대요. 저녁때문 아무것도 안 시킨대요. 오히려 이제 난이도가 있고 좀 힘쓰는 거는 군무원들하고 부사관들이 안 돼. 그냥 이제 사병들 서포트만 해주고. 군대라는 곳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온전히 뭔가를 집중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잖아요. 왜냐면 딴 생각이 안 나잖아요. 뭔가 딴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제한된 곳이니까 거기에서 뭔가 스펙이나 어떤 공부를 하기 딱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막상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뭔가 한 건데 이렇게 온전히 집중하기가 마냥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공모 이거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서서 일하고 왔다 갔다도 많이 하고 연장도 많이 쓰고 무거운 것도 많이 옮길 수 있습니다. 많이 올라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육지적인 피로도 같이 올 거예요. 같이 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책 필려고 해요. 책 못필 거야. 막상 또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생각 때문에 또 책 안필 수도 있고 딴 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네. 뭐 님이 무슨 사이버되니 뭐 야간인 하잖아. 그리고 그거 님 위험한 말이에요. 님 하나도 얘기해줄게. 님이 만약에 회사 다니는데 저 야간대 가겠다고 이따 하면 아마 욕먹을걸요. 아마 욕먹을 거예요. 왜냐. 야간대 가겠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칼탱을 시켜달라는 거거든요. 야간대도 못 가겠지. 까놓고 얘기해서 야간대가 보통 7시 그 정도에 하지 않습니까? 거기 야간대 하는 장소도 마땅히 없을 거니와 요즘 야간대 가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그리고 야간대까지 한다고 하면 회사 생활이 굉장히 빠듯할 거예요. 진짜 정말 피곤할 거야. 그리고 회사 측에서 야간대 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중소기업이 특히 더. 중소기업 특성상 야간에 그런 잔업이나 작업들이 더 많은데 짬밥도 안 되는 사람이 짬밥도 안 되는 녀석이 하고 싶은 게 있다고 야간 가겠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해요. 저 빠졌다고 이해할 거예요. 개념 없다고. 지밖에 모른다고. 회사보다 지 스펙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많이 나오면 회사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뭐 야간대를 오늘 왜 드려도 됩니다. 선생님. 오늘 드려도 됩니다. 사람들이 야간대를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가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나요. 이게. 엄두가 안 나요. 그게 회사 측에서 많이 봐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회사 측에서 많이 편의상을 봐줘야 돼요.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중소기업 막상 중소기업 다녀서 이제 근무하신 분들 야간대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 주변에 들어본 적이 한 면도 없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나 야간대 같이 다 지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주변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중견기업 대기업도 없을까요? 뭐 중견기업 대기업이 어차피 학교를 졸업하고 다니는 거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시도할 엄두가 안 나요. 왜지? 욕 바가지로 그 얘기 딱 꺼내서 욕 바가지로 먹을 것 같거든요. 진짜. 에라이 미친 녀석아. 니 어? 야 니 솔직히 말해봐. 니 일하기 싫지? 여기 말고 딴 데 가려고? 공부해가지고 더 좋은 데 가려고? 여기 일하기 싫냐? 아니 맨 처음에 뽑을 때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막상 뽑아주고 나니까 이제 뒷주머니 차네. 이렇게 이런 말 나올까봐 이제 겁나서 못하죠. 이게 엄두가 안 나요. 이게 막상 일하고 막 얘기하기 꺼내기가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막상 님 회사 다니면 알게 돼요. 야간대 다니는 사람이 있나 없나 있나 없나 알게 돼. 나 예전에 나도 규모가 있는 중석에서 다니는 적이 있거든요. 한 200명 되는 거기서 야간대 다니는 사람 한 명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한 명도 들은 적이 없어. 어? 그리고 야간대를 만약에 간다고 치면 회사에서 평소 근무 시간 더 일찍 님을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님이 6시까지 일을 한다 그럼 다시 님을 보내줘야 돼. 아니 짬밥도 안 되는 녀석이 일 빼야 될 것도 많은데 한 시간 일찍 퇴근을 해요. 월급은 다 가져가고 그럼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간대를 가려면 원래 기존의 근무 시간보다도 한 시간 두 시간 일찍 퇴근을 시켜줘야 돼.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야간대가 2년 과정이잖아요. 2년 내내 그렇게 해줘야 돼. 아니 짬밥 높은 사람들도 남아가지고 그렇게 기계랑 시름시름하고 있는데 아 이 자식은 일도 잘 모르면서 아직 적응한지도 얼마 안 됐으면서 자기 뭔가 배울 게 있다고 회사에 얘기해가지고 두 시간 일찍 퇴근을 하네. 과연 좋은 사람으로 볼까요? 아니면 싸가지 없는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소빈이. 자차도 없는데 어떻게 야간대 갈 거야. 야간대. 그러니까 야간대도 모든 전문대가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야간대도 모든 전문대 모든 대학교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야간대가 별로 없어요. 찾아보면. 야간대 가진 별로 없어. 회사에서 그냥 나쁜 놈이 집 앞이 모르는 나쁜 놈이 낙이 찍힙니다. 이게 왠지 위험한 행동이야. 우리나라 의사에서. 아니 모든 모든 전직원이 야간대를 보내준다 카면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회사 방침에서 모든 직원들이 고절 사람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회사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이 야간대를 뭐 이렇게 회사랑 이렇게 뭐 산악회녀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여러 명을 보내주면 그럼 회사에서 말이 안 나오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독적으로 회사에선 그런 문화가 없는데 내가 배우고 싶어가지고 회사에서 뭐 관리자인데 저 야간대 가고 싶은데 저 2시 1시 치고 저 거기 가려면 여기서 3시 반에 나와야 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한번 얘기해 봐요. 그리고 야간대 가는 것 자체가 약간 회사의 모가지를 걸고 가는 거예요. 회사의 목줄을 걸고 가는 거야.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면 왜 이번에 야간대 그 일 설렁성하고 빠진 예석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어차피 야간대가 수업 질이 좀 떨어져요. 야간대가 수업의 질적인 부분이 떨어져요. 주간에 다니는 대학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업의 양이나 질적인 부분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보통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야간대 다니는 케이스를 얘기해 줄게요. 야간대 다니는 케이스를 보통은 여자 경위 분들이 야간대를 많이 다녀요. 경위하시는 분들 근데 그 경위하시는 분들이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굉장히 짬빨이 높은 사람들 20살이면 여성 나와가지고 회사에 경위 들어가서 좀 다니다 보니까 고절 격리다 보니까 월급이 안 올라요. 그래서 회사에 얘기해가지고 좀 짬밥 대고 일하니까 내가 일을 빨리 처리하고 좀 야간대 다니는 사람들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다니는 경우 그래서 야간대 다니는 사람 보면 초짜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좀 지긋하거나 회사 경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좀 다녀요. 회사에서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으면 짬밥을 가진 사람들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달리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도 많아요. 나이가 회사에 좀 짬밥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얘기해가지고 좀 편의를 봐줘야겠다. 대신에 제가 일찍 퇴근한 대신에 내가 할 일은 다 마무리 짓고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한 시간 일찍 출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랑 합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경우에 그러니까 님이 생각하는 것들이 막상 현실에서 보면 그 난간에 봉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벽이가 보이지 않는 벽에 계속 부딪히면서 본의 아니게 본인이 실망하거나 그 한계성에 대해서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보여요. 여러분도 보이시죠? 여러분도 그래서 너무 이것저것 막 여러분 이것저것 내가 다 하려고 막 그렇게 하려면 안 돼요. 하고 가려면 안 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내가 쥘 수 있는 거 일단 그것부터 우선을 짜고 나서 그것만 일단 내가 쟁취하자.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약간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능력치를 너무 높게 본다는 거야. 너무 감당할 수 없어도 늦게 본다. 자기의 능력치나 어떤 시간적인 어떤 장소적인 한계치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든 자기는 할 수 있다 믿고 그걸 이것저것 다 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여러분 방학 때 방학 때 24시간 시간 계획표 있죠. 원형으로 그리는 거 여러분 그거 지킨 적 있습니까? 지켜본 적 있어요. 그냥 지키지 말라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거리가 이것저것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지 않습니까? 여기 지킨 사람도 있어요? 나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막 그 만들 때는 굉장히 공 많이 들여가지고 막 굉장히 이것저것 저것도 해가지고 스케줄 막 짜고 그렇게 하잖아요. 다 100% 못 지켜요. 못 지켜. 왜? 내 능력치와 나의 어떤 재능적인 부분은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한계가. 안 되잖아요. 뭔가 내가 예시만 다 될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지고 있을 수 다 내가 쟁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현실은 아니에요. 현실은 아니야. 현실은 간단해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만 어떻게 좀 잘 다니자. 이게 정답이에요. 직장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자. 직장에 다니는 동료분들하고 좀 잘 어울려서 오래 다니자. 그리고 월급 모아가지고 적금 잘 붙자. 이게 정답이에요. 이건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 회사 열심히 다니는 거 할 수 있고 적금 놓는 것도 할 수 있고 회사 직원 다 올리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일단 먼저 정복을 해야 돼요. 회사에 적응하는 거 그런데 눈앞에 내가 닥쳐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나서 회사에 좀 뭐가 내가 입지가 생기고 여유가 생긴다. 직한도 단다. 그러고 나서 뭐 회사에 얘기를 하던가 그렇게 가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니매 일단은 다른 거 필요 없고 회사에 적응하는 게 우선이에요. 회사 문화 기숙사 생활 회사 사람들 회사 시스템 회사의 업무 이거와 내가 친해지는 게 핵심이에요. 그거 말고 따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자격증을 따는 거 뭐 야간대학을 가는 거 사이버대학을 가는 거 일단은 논의입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님이 회사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것만 먼저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회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람 따라 친해지고 여기 지숙사 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고 돈을 얼마나 모으고 2년 동안 내가 내일 채용공제 해가지고 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2년 동안 버틸 수 있는지 이거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가야 될 방향이 단순하게 정해지죠. 본인이 어떻게 내가 좀 2021년 회사 생활을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이 딱 나오겠죠. 왜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회사 생활만으로도 힘들어요.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그래서 저런 예유가 잘 안 나와요. 일에 찌들어 살다 보면 저런 것도 사치예요. 사치. 지금은 사치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일하고 막 피곤하고 회사에 욕먹고 하다 보면 저런 게 다 하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나요. 집에 와서 그냥 피곤하니까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러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다 보면 근데 그게 정상이야 게으른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다고 그게 뭐 내가 인생을 잘못 산다거나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그냥 일반적인 셀러리맨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보통 셀러리맨의 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95%가 아 95% 98%가 공무원들도 퇴근하면 그냥 아무것도 하러 그냥 집에 쉬고 싶어요 무슨 뭐 진급시험이 체포가 합니까 일에 일대부 머리 아프고 상사들도 생각하면 절로 토할 것 같은데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공부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럼 자기증 같은 것도 적응이 되어야 그나마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적응이 되어야지 일단 여기서 살아남아야죠 살아남고 일을 좀 어느 정도 숙달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증을 따야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그거 하셔야 돼요 자기증이 있다고 해서 그게 모든 걸 대변하지 않아요 자기증과 실제 일하는 거하고 완전 타이가 있어 자기증이 내 실력을 대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막상 기계 정말 잘 만치시고 하는 분들 무작위증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무작위증자들이 산업기사 4개 있는 사람 기사 3개 있는 사람 이겨요 이익입니다 그런 사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현장에서 오히려 실무쪽에 오래 필드에 오래 하신 분들이 자기증 별로 신경 안 써요 일하는 거하고 자기증하고 다르기 때문에 전기기사 있어도 전선 못만 치고 맨날 불량 내고 사고치고 하는 사람들 부지기수기 때문에 일단 내가 그 일을 해가지고 제대로 마스터할 수 있는지 정할 수 있는지 이것부터 판단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하지 말고 돼지고기님 제 말 이해하시죠 그렇죠 자계증은 입장권 입장권 입장권입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이 왜 필요하냐면 이 사람은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이 뭔가 열심히 살았다 뭔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냥 얼굴 껍데기만 봐가지고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면접에서 그 몇십 분 안에 이 사람이 모든 걸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근데 거기서 딱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생기부나 성적이나 자격증 말고는 없잖아요 그 다음 자격증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마냥 이제 회사 들어오기 전에 마냥 놀지 않았다 열심히 살았다 그런 거를 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격증이 따르기 쉽지 않으니까 근데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일이 굉장히 잘할 것이다 이 사람 굉장히 기계를 잘 만질 거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격증이 있어도 뭐라카냐 하면 자격증하고 일하는 건 같나 일시켜봐야 하지 어? 야 자격증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기계에 버튼도 모르고 실물도 모르는 사람도 허다하다 어? 나중에 욕 처먹고 힘들어가지고 관둔 사람도 많은데 일단 해보고 지가 적응해서 살아남아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맞거든요 오래 하신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물론 자격증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잘 만질 수 있어요 더 잘 알고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부분을 어느정도 습득을 한 상태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격증 따는 것도 생각해요 전기기사 자격증 따는 것도 자격증 딸 때만 기억하지 자격증 따고 나면 다 까먹잖아요 어? 자격증 딸 때만 기억나다가 자격증 따고 딱 발급받는 순간 끝나잖아요 그 가지고 있던 지식과 어떤 경험증은 다 끝나지 않습니까 뭐 가스산업기사? 어? 막 외울 거 엄청 많고 기출문제 엄청 많이 풀고 강의도 보고 막 진짜 외우고 했는데 또 합격자 자기표 딱 보고 자격증 따고 딱 받은 순간 내가 이거 어떻게 땄지? 뭐였더라? 까먹잖아요 이게 현실이라니까 이게 우리나라 자격증이 현실이라니까 운전면허는 그나마 따고 나서 써먹고 하는 거지 그나마 자격증 따고 써먹는 게 워드리급하고 워드리급하고 운전면허예요 워드리급 생각보다 써먹을 때 많다니까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서류를 꾸미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표나 어떤 그런 각주나 이런 거 넣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워드가 필요하거든요 생각 외로 아무튼 뭐 제가 설명을 충분하게 드렸으니까 우리 돼지고기님께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요 그냥 회사 일만 적응하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1년 동안은 솔직히 자격증 안 따도 돼요 자격증 안 따도 되니까 일단 해보고 회사 사람들하고 어떻게 친해질지 솔직히 친해지는 방법은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그냥 술자리 많이 가세요 식사 전에 술자리 가서 술점 많이 따라드리세요 그러면 돼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현장직이라고 하면 술자리만 많이 가면 물론 술 싫어하면 좀 싫어할 수 있는데 그냥 적당히 마시고 빠지고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좀 보면 고달프고 좀 외로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술친구나 밥친구 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살 좀 찔 수밖에 그리고 하나도 얘기하자면 이건 좀 그렇긴 한데 좀 정치 얘기 좀 하시고요 그 지역 속에 많은 정치 얘기하고 그리고 중소기업 나만 그러지면 야빠들이 많아요 야빠 야빠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의 야구팀이 연구 야구팀이 어디인지를 알고요 경북권이라고 하면 일단 삼성 라이온즈 삼성 라이온즈 만약에 경남권이라고 하면 롯데하고 NC 요렇게 요렇게 하면서 야구 얘기하면서 이번에 뭐 이번에 뭐 양현종 저기 텍사스로 마이너리그 갔다 카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요렇게 친해지면서 좀 여기 회사에 오래 다니시길 바랄게요 H&M 공제 성공하시고 그러니까 님이 해야될 거는 회사에 적응하고 이 사람들은 좀 잘 보이고 일 열심히 배우고 돈 모으는 거 요것만 생각해요 요것만 요것만 생각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 또 팁이 있어요 자 이거 하나 또 팁이 있는데 뭐냐면 야빠들이 많기 때문에 컴투스프레오 까셔야 돼요 마구마구 아니면 그분들이 하는 마구마구나 컴투스프레오 까서가지고 좋은 선수 카드가 있으면 그분들을 좀 뭐 카드 교환도 하면서 요렇게 하면 금방 친해집니다 내가 보니까 중소기업 일하시는 분들이 보니 기계 잡는 분들이 컴투스프레오 하고 마구마구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제 기사 나왔어요 승혜님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오피셜로 나왔어요 토토하지 마시고 아무튼 즐거운 회사 생활 되길 바라겠고요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일도 종복하시고 돈도 많이 모으시고 그렇게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돼지고기님 돼지고기님 잘하실 거라 믿겠습니다 아무튼 사연 보내셔서 감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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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